방송에다가 잠깐 채우겠어요 류현진, 자아 어떤 도쿄을 미세는가? 광석 싫어해 땅바닥에서 자겠대요. 따끓따끓 하는게 좋대 방바닥에서 지지고 있어 류현진, 류현진, 류현진 류현진, 뭐지? 류현진, 류현진 공보소 변화고보소 정렬 중 한 병두고 넌 어차피 잠 아니잖아 넌 어차피 잠 아니잖아 아우터 아우터! 어이책! 좋아좋아 아 화장실 같다 배고픈가보다 어? 이게 데릭지터요? 데릭지터 아하 야이 망할 병사 어이구 야이씨 병사를 못시켰다 제가 야 저저저 부상당할 뻔했다 아이고이씨 저러면은 벤치클리어링 벤치클리어링 발생하다니까 미국애들은 저렇게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저랬다그면 바로 싸움질라요 그렇지 저렇게 부상 염려가 있으니까 미국에 거의 용병애들이 저러더라 헤엑 이게 뭐야 이거 공이 왜 다 저러가 그렇지 좋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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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려워 이거 이걸로 어려워 이게 정식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이 좀 끊어져서 돼요 딱딱딱 아마 우리집 와서 해보면 느낄거야 왜 이게 내가 왜 맨날 이거 어렵다고 하는지 겁나 힘들어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딱 안 맞아 타이밍은 뭐 그래도 살짝살짝살짝살짝하긴 한데 이게 이게 배트 움직이는게 거의 딱딱해가지고 야야야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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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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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재고 구덱인데 이거 조심해 ob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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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좋아 그제 좋아 아우 재구가 힘들어 그제 좋아 그제 좋아 그제 좋아 삼진아웃 아 김현수 타겟매스인 김현수 김현수는 잘하지 김현수는 잘하지 잘하기야 잘하지 국내에서 국내 선수치고 잘하기야 당연히 잘하기엔 잘하는데 아... 아쉽죠였대 미국하고 안되가지 예 PC방 PC방님 예 방가방가 어어 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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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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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럴럴럴럴럴럴 핸드폰줄 같은거 물어 뜯으면 안돼 감전돼서 죽는다고 이씨 왜 저런걸 좋아해 전 주의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전기줄이라고 아 저런건 위험하고 애들이고 애들이고 아무튼 사람이고 짐승이고 못 만지게 해야 돼 잘못해서 죽어요 큰일락클락 그래 차라리 내 발바닥으로 장난치마 어우 따가워 와씨 우리나라 이렇게 잘한다고 허허 루현진은 잘 던지지만 쟤넨 왜 이렇게 잘해 아이고 야이씨 아이고 야이씨 어우우 삼진 FEMAire 시 아후 들읍게 맞아 마피아 Però judgement 그렇지! 안타다 이거! 안타다! 야 왜이렇게 느린냐? 원래 2부타가 근데 아냐아냐 일로와 일로와 이거 뭐야 딱 3회차 드랙젤도 드릭젤도 어 쟤네 이렇게 던지네 고거? 네 흐흐흫 공을 저렇게 당기네 아아 수.. 수비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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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넘어갔어 어우 노우 김태균 좋아하지마 이씨 흐흐흐흫 흫 김태균 열나 좋아하네 박수치고 있다 낚시 걸렸다고요? 아이구 이런 요금조심 어우 노우 아아 이런 갑자기 애국자가 되버렸나 보헤미아 그 벌써 떴어요 뜬지 오래요 고화질로 다 떴어 에이 그러니까 웹하드로 써야지 웹하드로 써야지 웹하드 웹하드로 써 저 어디여 파일론인가 뭐 고른데 가면 50% 할인하더만 에? 160 160 코인으로 받으면 돼 뭐해 뭐해 파지 괜찮은거 많더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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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직도 극장에서 나와요 네 우리동네 여기 남원주 남원주 롯데시네모 아직도 나와 아직도 이번달까지 계속 나오려 아 아 그 뭐 네이버의 정식으로 출시됐다는데 네이버랑 유튜브에 정식 출시 안되나 28일에 출시된다던데 오늘 며칠이에요 28일날 정식 출시 된다고 했었는데 네 VOD 정식 출시 아 그럼 출시했네 네이버랑 유튜브 정식 출시했겠네 겁나 비싸요 그거 만오천 얼만가 만오천 얼만가 그래 엄청 비싸 아주 다이모 얼마나 돈 뽑아보려고 감독이 그냥 겁나 비싸 뭐 다른 VOD도 비싸도 그렇게 비싸까진 않은데 그거는 뭐 한 만오천 원 넘어 차라리 나 만오천 원 만오천 원 사는거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그정도로 비쌀거면은 솔직히 블루레이 사는게 나 블루레이 돈 더 조금 더 주고 블루레이 살래 스트리밍이 좋긴 좋은데 아 씨 저렇게 비싸면 블루레이 사는게 나거든 블루레이 사서 어차피 집에서 볼건데 풀스루스 보는게 나 어차피 핸드폰으로 영화 잘 안본단 말이야 유튜브로 보긴 하지만 유튜브로 사서 보는 영화 뭐 한 70편 있어요 7,80편 근데 보헤미아는 지금 너무 비싸 나중에 세일하면 그때 할 때 블루레이는 나오자마자 살 수 있는데 저거는 나오자마자 못 너무 비싸 부요티가 아이씨 아 그러게 짜가리를 받았구만 그러게 지금 웹하드를 검증된 웹하드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웹하에 대해서는 왜냐면 짜가파일 올리잖아 그럼 계정 정지 먹어버려 그래서 사기를 웬만하면 잘 못줘 웹하드들은 까다로워요 왜냐면 돈주고 파는 자료인데 자료가 똑바로 안되있으면 항의 겁나 전화오잖아요 사기치냐고 니들한테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이고 거기 업로드가 잘못한 건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물어드릴게요 난리난단 말이오 그래서 사기를 치면 안 웹하드는 사기를 웬만하면 못줘 계정 날라간다니까 정지 매겨요 바로 이새끼 때문에 내가 요거 더 먹겠네 토렌트는 그딴거 없지 아 아 웹하드에서 사기당한거요? 아 그럼 뭐 토렌트 웬만하면 토렌트 웬만하면 잘 안쓰는게 좋아 하드디스크 아 하드 날라가 몇 년 써도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에? 그것도 그 뭐냐 케바케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하드마다 달라요 웹하드 진짜 뭐 한 1년밖에 안쓰는데도 나갈이 되는 하드도 있고 뭐 한 진짜 5,6년 써도 끄떡없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도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쓰고 아 아 아이씨 야 이 쓰레기들아 뭐하는거요 어 니들이로거든 왜 저리거야 어이씨 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위험하다 위험하다 헤헤 얘 위험한거 건드렸어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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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이러지 아 뭐 이렇게 아 cursed . . . . . . . . . 가자! 리나츠! 리나츠! 어우씨 잠깐, 잠깐 저기서 반성 좀 시키고 좀 이따가, 예, 이따가 드려보내야지 어우, 아니아니야, 거기있어! 반성하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가방가요, 예 모두모두 반가방가, 예 어우, 노우, 야 어우, 써글 써글 수비 어우, 안 돼! 안 돼! 아유, 아우, 이렇게 애국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내가 애국자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이정도로 애국자였나? 이래서 주작인가? 주작이야! 야구 예? 아, 뭔소리예요! 지금 한국이 이기고 있잖아요, 한국이 예, 딱 보면 몰라요? 내가 뭐 미국인이야, 지금 한국이 겁나 이기고 있잖아요 그린땐 애국자라고 한거 아니야 흐흐흐 흐흐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음 아, 안 맞네 아이고, 야 르헨진 르헨진 이기게 됩니까? 음 아니, 조용 정군이랑 세노세노님 아는 사람이요? 같은, 같은 게임은 언급하시네? 다른 사람인가? 동일이 무랴 뭐 다른, 다른 사람이야 아, 다른 사람인가 보네 아, 다시 시작 Bild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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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1루 3루 2루 1루 2루 3루 Ok 정군이랑 도 많네 에? 동일인물인거 같다고? 뭔소리야 음,, 동일인물이요? 한국의 공격 이 공격으로 일본의 top legit 호주와르 연애아 아 아 그분을 공격했다고 여기다 며왕이 며왕의 도배가 아닌데 도배가 도배가 아닌 도배네? 도배 아닌 도배 도배 도배가 아닌 것 같은 도배가 되어버렸어 도배가 아닌게 되어버렸다 아 아니요? 아니구나 아니 같은 사람인줄 알았어 어쩐지 아니 같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똑같은 게임을 얘기하길래 어? 무슨 아닌 말구요 혹시나 했지 뭔 한몸에 내 척을 들어주겠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게이가 아니옵니다 예이놈 예 흐흫 흐흫 아 예 잘하셨습니다 뭐야 누가 넘어였다는거야? 예 조용 저분이 넘어오셨다는건가? 아 이거 아 재고 안된다 큰일났다 딴애로 바꿔야겠네 얘 썩었어 응 응 너 나가 어 얘 컨디션 좋다 얘 쏘이겠다 엑셀 엑셀? 이거 근데 이거 자체가 정발 있었던거 같긴 한데 한글판이 없는거 같아요 그런데도 정발이 좋지 흐흫 예이 이 이 썩을놈의 정발 정발들이 그런데 그름에도 불구하고 정발 그렇죠? 이거 근데 아직도 아직도 파는덴 많아 이거 중고 중고로 파는덴 많아 아 와 이거 공좋다 공좋아 겁나좋아 미국이 5승환이야 맞아 미국이 5승환이라니까 뭔가 좀 쟤네가 약간 에 와이파이 아아 저 와이파이 잘 안쓰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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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제한 써가지고 아무데서나 트위치 뭐 유튜브 다 계속 보는 편이야 왜냐면 예 요금 뽕을 뽑아야되니까 요금 예 완전 무제한 쓰면은 스 가족 할인받은 대충 한 7만원 나오니까 영화 영화 무료 영화 한 달에 한 두세편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쁘진 않지 아아아아아아악 아이씨 병사야 이런 병살 생각좀 하자 이 병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약이에요 약 예 이게 이게 강 이게 뭐지 파워 1이요 1단계 3단계 하면은 장난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맞어 1단계 잠깐만 다시 껐다 켜볼게요 1 1단계 1단계에다가 예 습도만 습도만 좀 높게 해놔요 왜냐면은 제가 그게 비염 때문에 습도는 높아요 파워는 최약인데 습도가 높아 1단계 센터에 히트 자 이제 다중은 1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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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80 80 90 80 80 90 80 90 80 90 1단계 굿 시청자 9 jd ancient 침 지금도 계속 한 8 90 nu 납 실 그 찜질방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겟죠 스판rån 찜 그런 약간 물 나오는 거 milhões 진 feedback 거기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건조한데 못 들어가겠어 건조한데 일전 안들어가 내가 가면 숨막힐 거 같아 그래서 그 찜질방 가도 그 사우나는 꼭 그거 물기 나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안 들어가 아우 노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뭘 먹끼리 이게 잘 쳐 아웃이야 음 내주로 어 아우 저 닉네임 아 닉네임 샌농샌농이 있구만 다른 닉네임만 안 쓰는구만 예 진짜 똑같은 닉네임만 쓰시네 아주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일관성 있는 게 좋지 저봐요 얼마나 일관성 있어 인간 자체가 그냥 일찍 쏘냐 얘 이거 뭐야 김태균 아니야 김태균이네 오우 쉣 오우 김태균 야우 빼요 거의 아우 이거 빠져나갔다 아 노트북이시구나 야씨 김태균 느린데 야씨 못잡았어 추신수다 추신수 어 잠깐만 왜 자동으로 던종 아이고 아우 어렵네 아우 어렵네 아 드럽게 어려워 게임 차체가 아 드럽게 어려워 게임차체가 추신수 잡아보자 아이고 아웃 한국 잘하네 뭐야 류현진 왜 안 내려가는 거야 체력이 뭐 금광불기야 뭐야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 푸사요? 어 그러게 푸사 간지나는 걸로 바꿔야 될 듯 노트북 바꿔야 될 듯 아 와이파이로 노트북으로 보시는구나 요즘 노트북도 해상도 좋죠 노트북 해상도도 QHD 4K까지 있지 않나 노트북 해상도 높은거는 겁나 높던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 있나 작은 화면에서 너무 해상도 높아봤자 소용없던데 근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그렇게 따지면 핸드폰도 그렇게 하진 높을 필요 없잖아 근데 HD같은거 다 되잖아 요즘 아이고 에이 그지더라 저라 저라 한국 이겨라 아 소리를 하나 끄면 되죠 소리를 하나 끄면 되죠 소리를 하나 끄면 되죠 소리를 하나 꺼요 그러면 돼 유튜브가 좀 덜 끈기니까 트위치를 소리 끄고 트위치 가지고 채팅을 하는게 좋아 제일 좋은거는 그거 트위치로 채팅을 하고 유튜브로 화면을 보는게 제일 좋아 트위치보다는 유튜브가 버퍼링이 좀 덜해 쟤 자나보다 그치 피곤했지 아 우리 우리 왕곡 왕곡 초등학교 아 그거 옛날 개콘 그거네 친애하는 친애하는 왕곡 왕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학생들 그거잖아 어 어 저거 못잡아 아유 그러고도 야구선주냐 그 그때만해도 개콘 겁나 재밌었네 교장선생님 그거 하다가 나중에 화딱 친애잖아 친애는 친애는 뭐 뭐 아동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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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생 여러분 여러분 하다가 지금 지금 떳은 놈 떳은 놈 누구야 누구야 이러고 그게 그게 겁나 웃겨 승질내는 것까지 울리니까 아우 야 아우 아우 사운드 이펙트 그거 좋나 난 이펙트 별로 싫어하는데 아예 끄고서 하는게 좋다 효과음 별로 안좋아요 울리고 리버브 이런거 아 노래방 같은거는 당연히 리버브가 에코 쓰긴 쓰는데 아 예 다른 뭐 노래 들을때나 뭐 저 그럴 때는 거의 효과음 하나도 안 나요 무첨과 자동차도 뭐라 그래 튜닝 같은거 하는거 별로 안좋아요 예 보면은 아우 튜닝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 아우 아우 저렇게 지저분하게 차를 다뤄 하면서 차는 아예 아예 거의 순정 예 진짜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리는게 좋은거거든 집은 모르겠는데 일단 예 예 집은 뭐 건드려도 상관없는데 차는 웬만하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요 예 예 예 예 5 8 9 5 4 3 5 4 5 6 5 아 그렇지 뭐 투이치기가 좀 그렇죠 그렇지! 아씨 류현진 좀 내려가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아 류현진 왜 이렇게 잘 던지냐 이거 완봉하겠는데 이거 여기요? 오락실이요? 예 오락실 이제 좋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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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씨 어우 왜 이렇게 잘 쳐 이진영 이진영 이 게임의解説은 타오야세스 아니아니에요 집이겠지 운영안해요 아우씨 아우씨 이것도 왜 이렇게 잘 치는거야 아우씨 아니 지금 뒤에 저거 뒤에 저거 오락실 저거 오락실 저거 오락실 저거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그 게임방이 아니라 제가 그냥 제 방송하면 뒤에 오락실 저거 보고서 얘기하는 이건 게임방이 아니잖아 오락실이잖아 보통 이런걸 게임방이라고는 게임방이라고는 안부르지 오락실이라고 부르지 아우 아우 망했어 아주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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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여 애국자 한국이 한 10대0으로 이기겠구만 아 얘 힘든가 뭐 얘 내려가야겠다 이거 풀스4요? 풀스3로 할 수 있어요 풀스3 풀스2,3는 할 수 있어요 풀스4는 안 돌아가요 풀스2랑 3는 들어가요 이야 이게 뭐야 공 장난 아니네 카브볼 이거 풀스3 풀스3로 하면 돼 풀스 풀스3를 중고로 사요 그다음에 하면 돼 풀스3 얼마 안하니까 10몇만원 하나 10몇만원도 안할 수도 있어 그걸로 하면 돼 아우 나우 아이씨 싸울 것도 왜 이렇게 수익을 잘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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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뒤 그 그 야 고맘때 시즌이라 가지고 비슷한 시즌이라 가지고 애들이 잘해요 야 이 기세면 프리미어 시비 우승행인데 이거 올해 올해 11월에 프리미어 시비하고 내년에는 뭘 저거 하잖아요 저거 올림픽 야구도 하잖아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도 우승하기 쉽진 않을듯 싹 다 전력 전력을 다해서 나온다고 치면은 아마 쉽지 않아요 뭐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긴 한데 그래도 쉽진 않아요 탄막 슈팅? 아 뭐 안하진 않아요 하긴 해요 90년대 PC PC게임 탄막 슈팅? 그건 좀 힘들듯 왜냐면 자료가 그런 제가 뭐 모든 게 다 있진 않으니까 저거는 타이리안 같은 거는 뭐 하긴 해요 타이리안 같은 거는 하긴 해요 시간 많이 잡아먹어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렇게는 안하고 뭐 대충 어느 정도 하다 끊죠 아 그런 건 없어요 980 뭐 그런 건 없고요 재믹스 같은 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안해요 내가 하던 게임들이나 해서 제가 하던 게임들 많이 하고 하긴 한데 저는 제가 하던 게임도 하고 안하던 게임도 하고 뭐 그래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한해서 일단 RPG 게임은 좀 힘들어요 RPG 게임은 제가 RPG 게임은 안해요 RPG 게임 유일하게 저거 뭐 사쿠라대전 정도? 사쿠라대전 1탄 정도 할까 사쿠라대전 1탄 정도? 사쿠라대전 1탄 정도? 뜨거운 열정으로 정도는 할까 RPG 게임은 드래곤캐스트 뭐 파이널 판타지 세계적인 명작이지만 나한텐 쓰레기 난 RPG 게임 뭐 RPG RPG 알레르기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해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부럽긴한데 내가 뭐 내가 못 하는 걸 어떡해 예 반가 반가 루카 왼쪽! 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죠 근데 알러지 있는 인간들도 많으니까 저는 rpg.. 아우 안돼 안돼 아우 rpg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rpg 울렁증이 있어요 차라리 미연신을 했으면 했지 아 rpg는 안돼 미연신 방송에서 할 수가 있는 조건이면 내가 하는데 못하잖아요 했다가는 방송 접어야 되니까 그런 미연실들은 못하고 건전한 미연신은 할 수 있죠 플스2 정식 발매한 그런 건전한 건 하겠지만 보통 류현진 못하지 아이고 야 대한민국 승리 류현진 완봉 류현진 완봉했어 미친 아... 미연신 머신 천사들의 오후 뭐 집에 안그래도 PC엔진으로 나온 젠타이기사 뭐 그런거 있어요 일본 여행갔을때 저거 뭐지 어디야? 어디지 그 친친짜리건만? 갑자기.. 아 만나락케 그래 만나락케에서 사온 뭐 그런것도 많아 슈퍼포테이토 뭐 거기서.. 그런 데서 미연신 게임도 집에 있어요 정발로.. 정품으로 있어 정품 일본 정품 정발.. 우리나라 정발은 없지 야 끝! 이야 한국 이겼네요 멋지다 아..